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성역 공조기계실에서 연기가 발생해 30여 분간 상하선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연기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흑성역은 지난 1일에도 승강장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흑성역 공조 시스템이 오 작동해 외부에 있던 연기가 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